OK 안녕하세요 무선문 아시아프입니다. LST2 일렉트리닉 몬스터에요. 브러시스 파워 안에 있는 변속기가 기본 변속기가 아니라 하비윙, 퀵런, 방수 6셀 변속기입니다. 그래서 방수 6셀만큼 방수 배터리 엄청나게 튼튼한 배터리가 준비가 되었구요. 그 다음에 충전기는 하이브리드, 비동기는 엑스포, 2개 충전기다 보니까 하나씩 충격하지만 보드를 이용해서 2개씩 충격하니깐 보드, 더블 보드까지 준비해서 세팅해서 승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세팅 안되시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양해 좀 해주시구요. 세팅되기 전에 준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. 운동할때도 준비운동 하잖아요. 그렇죠? OK LST2 일렉트리닉 최고 버전으로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조종기는 엑스포 300m까지 된 조종기, 하이브리드, 배터리 4개입니다. OK 진행하겠습니다. 뿅뿅